첫번째 다현이가 맨날 생각한 걸 주시네 너 봐봐 이 새끼 어제저녁 엠브런스 생각해버렸으면 배려 없잖아 어떻게 지내 이제? 찢어버려? 니 편할 때도 해 얼른 보고 싶어 찢어버려 모터도 있네 모터도 있어? 이거 다 인클루트 해 그리고 라지 모터도 있어 라지 모터도 있어 봐봐 이거 아니었어 내가 봐봐 이렇게 이렇게 우와 이거 올 때 이거 갖고 놀겠잖아 근데 봤더니 있잖아 이거 다 뭐다 그것도 할텐데 우리가 이 자리에도 리모 컨트롤을 에이드 할 수도 있어 이거를? 아 입에 들어있을까? 아 입에 없어 가위로 잘라버려 가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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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완전 포장을 잘 할 수 있네 난 이 점 포장을 잘 할 수 있네 난 이 점 포장을 잘 할 수 있네 응 이제 뜯었다 한 개 이걸 찍어봐 이제 이거 오 이제 어떻게 붙을까 또 네가 뜨고 싶어 이거 내꺼야? 몰라 흔들어봐 내꺼잖아 그럴까? 몰라 어 터? 다 터? 내꺼 아닌데 나 큰게 좀 이따 이것만 이제 조립하고 있어라 야 이거 커야 내꺼니까 어 그게 네꺼야? 어 이거 봐봐 이 솟이 있어 어 내가 썼어 엄마가 이쁘다고 이거 네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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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